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바로 읽고 쓰는 법 이강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주를 가리키는 여러 용어들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유니버스, 코스모스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보죠. 스페이스 그러면 공간을 의미하죠? 스페이스가 우주의 뜻으로 쓰일 때는 지구 대기권을 벗어난 그 공간을 가리킵니다. 우주 왕복선을 영어로 스페이스 셔틀이라고 하죠?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우주정거장이 있는 저곳이 바로 스페이스죠. 유니버스는 현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 우주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아직 이 유니버스를 완벽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하나뿐인 이 우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우리 인류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우주를 가리키는 이름도 있어요. 우리의 과학 지식으로, 우리의 천체물리학 지식으로 파악 가능한 유니버스를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읽혔죠. 유니버스가 객관적인 우주를 가리키는 반면에 코스모스는 주관적인 우주, 관념적인 우주를 가리켜요. 질서와 조화를 이룬 거대한 체계를 가리킵니다. 그러한 관념적인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스페이스, 유니버스, 코스모스 모두 이 두 글자 한자어인 우주라고 표현되죠. 모든 시간과 만물을 포함한 세계를 가리킵니다. 우주라는 한자어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죠. 제자백가 사상 중에 잡가가 있죠. 모든 지식을 통합하고자 했던 그러한 사상입니다. 회남자는 그 잡가 사상의 대표적인 저술 중 하나인데요. 회남자에 이런 구절이 있네요. 옛날이 가고 지금이 온 것을 주라고 이루고 사방과 상하를 우라고 이룬다. 원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왕고래금 옛날이 가고 지금이 온 것 위지주 이것을 가리켜 주라고 이룬다. 그러니까 주는 시간과 관련된 것이겠네요. 사방상하 우리 주변의 사방 그리고 위아래 위지우 그것을 일러 우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는 공간을 가리키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우주는 공간과 시간을 가리킵니다. 현대적인 용어로는 시공간이죠. 시간과 공간이 같은 것의 다른 측면이라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밝혔으니까요. 우주가 시간과 공간을 가리킨다는 것은 천자문에도 나와요. 천자문은 네 글자로 된 한 구가 250번 연속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로 쭉 이어져 있는 천자로 된 서사시예요. 우주와 만물에 관한 서사시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한자 교제로 삼기에는 지나치게 어려운 책 같습니다. 천자문을 딱 펼치면 여덟 글자가 나오죠. 천지 현황 우주 홍황 천과 지가 쌍을 이루고 현과 황이 쌍을 이루고 우주가 쌍을 이루고 홍황이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천지가 주어에 해당한다면 현황은 수러에 해당하고 우주가 주어라면 홍황은 수러죠. 하나씩 뜻을 한번 보죠. 천지 하늘과 땅 현황 어둠과 밝음 그러니까 하늘은 어둡고 땅은 밝다 이런 구조가 되네요. 자 우주가 나옵니다. 우는 공간 주는 시간 홍황 그러니까 공간이 광막하다 아주 넓다 그리고 주는 황하다 시간은 혼돈 속에 있다 여기서 황은 거칠황은 카오스를 의미합니다. 그냥 무작위로 혼란스러운 그런 혼돈이 아니라 질서가 잡히기 바로 직전인 그러한 혼돈 상태를 가리키겠죠. 카오스요. 카오스 상태에서 질서가 잡히면 코스모스가 되는 거예요. 코스모스는 질서라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조화롭게 구성된 우주, 우리가 믿는 세계 그런 것을 아우르는 개념이 코스모스죠. 이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각 존재들마다 각자 자신들만의 코스모스가 있을 겁니다. 심바의 코스모스가 있을 테고 니모의 코스모스가 있겠죠. 이 둘은 같지가 않을 겁니다. 심바 앞에는 사바나 초원이 펼쳐져 있을 테고요. 니모 앞에는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겠죠. 이 두 세계 모두 이들에게는 조화로운 우주죠. 갈릴레오의 이전 시대,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의 이전 시대, 즉 포톨레마이오스 시대의 코스모스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천동설이라는 질서였겠죠.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그 이후의 우주를 지배하는 질서가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코스모스는 질서가 잘 잡힌 세계관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고, 동의원은 아니지만 그 시대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이기도 합니다. 스페이스, 유니버스, 코스모스, 이런 우주라는 개념을 숙고하는 일 자체가 기적같은 일 같기도 해요. 천체물리학자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에 이렇게 적었죠. 별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별에 대해 숙고할 줄 알게 되었다. 별에서 만들어진 물질은 바로 우리 인류를 가리키죠. 우리는 별의 자식들입니다. 별을 구성하는 물질과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은 똑같습니다. 저 넓은 우주공간에서 보면 우리는 보잘것 없이 아주 작은 존재 같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아무 제약 없이 어떤 것이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해요. 놀라운 존재죠. 글쓰기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이 시공간에서 우주의 오로지 하나뿐인 자기만의 코스모스를 구축하는 일이겠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